아 오래 기다렸어? 하이 승진! 이번에 승진 됐다며? 아 아직 몰라요 에이 겸손은 미리 축하해 커피 잘 마실게요 자기야 일어났어? 아 면접 결과 나왔어?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나 승진! 아 부장이 부른다 이따 보기로 한 거 알지? 이따 봐 사랑해 어 승진 발표 났다 아 진짜요? 들어가서 확인해 봐 네 이야 이 대단하구만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대단해 감사합니다 네 잘해 네 승진아 어? 나 택배 왔어 아 고마워 뭐야? 뭐 샀어? 남자친구 이번에 취업해서 취업 선물 어디? 그냥 우리 회사보다 좀 큰데? 오 나 승진 승진도 했겠다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는데? 무슨 시집이야 오래 기다렸어? 아니 저기 앉을까? 그럴까? 네 그럴까? 응 저기 짠 자기야 근데 왜 이것만 사놨어? 아 손이 없어서 일단 이것만 샀어 자기야 맥주엔 치킨이지 치맥도 몰라? 치킨 시켜 먹을까? 그래 뭐 치킨 먹자 알겠어 이건 자기가 샀으니까 치킨은 내가 쏠게 치킨집이죠?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인데요 양념 반반?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갖다 주세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?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축하할 일도 많다 그러고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뭔데? 나 곧 승진해 축하해 뭐야 이 반응은 나는 자기 취업하면 주려고 취업 선물도 가져왔단 말이야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할 말? 뭔데? 나 나 다 떨어졌어 괜찮아 회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냐 그렇지 우리나라에 회사가 20개보단 더 많겠지 짠 자기야 선물 뭐야? 자기 취업 분만 주려고 준비한 건데 미리 받아도 괜찮잖아 승진아 나는 이거 자기야 그냥 받아도 나 자기 주려고 이 안에 취업 승진 꿀팁도 다 넣었단 말이야 취업 승진 꿀팁? 아직도 취업 못하고 계십니까? 동기들은 전부 승진하는데 혼자 만년사원으로 지내신다고요? 이젠 걱정 마세요 퓨렛과 함께라면 취업도 승진도 OK 퓨렛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무료 취업 프로그램 행복한 취업학교에서는 인생 선배들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의 치킨은 19,000원입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어? 이 사람이 여기 어? 에디어스 퓨렛 뭐야 무슨 상황이야 맞아 자기야 이거 다 광고야 착한 퓨렛 총 퓨렛 happens 이거